루는 달성 됐어? 네 우와 불러야 돼 휴지로 먹는 건 처음이야 처음이야? 침 누르듯이 침 누르듯이 저희 의상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상침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첫벌리 늘리 잘하시겠어요? 프레스 없으시니까? 5개 5개 5개로 나눠서 7세트 5세트에서 7세트씩 잡아요 세트수가 올라가면 5개씩 갯수가 떨어질거에요 갯수가 떨어지는 구간을 최대 세트로 잡아놓고 5개 못하는거 같아요 1주에서 2주 사이에 계속 똑같은 세트 갯수로 하다가 2주나 열흘에 한 번씩 세트 말고 갯수로 돼요 네 이런식으로 5개인데 1주 지나면 6개하고 1주 지나면 7개로 잡고서 이런식으로 매일 해야 돼요? 어 휴식기간은 좀 다 되겠죠 아 격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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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컨디션 회복 속도에 따라서도 다른건데 일단 이 루틴은 칼씨름이 없어요 가능한 루틴이 아 그렇군요 칼씨름이 없어야되는데 칼씨름이 칼씨름이 루틴 안에 들어가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나 안되나요? 이게 너무 같이 단기름이 같이 개입이 되다보니까 아 그리고 일단 그림도 네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